바다를 매립하면 국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 같은 매립지를 민간 업자들이 사들여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공유수면 매립부지의 난개발을 막아달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부산항 진해 신항 예정 부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항만배우단지 85만여 제곱미터 부지도 함께 조성될 예정인데,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땅을 매립하면 소유권이 국가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항만배우단지가 자칫 민간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투기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토지 용도를 바꿔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항만이 국가 시설인데다 공공성이 큰 만큼 대선 후보들이 책임지고 항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공약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해양 강국이나 항만재개발 활성화 등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들고 나왔던 포퓰리즘 공약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의 직설적이고 따끔한 충고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